저는 언제나 기도를 향한 마음을 가졌어요 제 형제 자매들도 언제나 기도하는 형님들, 누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땐 몰랐는데 저희들의 가문에, 가정에 그 기도의 유업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유업이 우리 가문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요, 200년이 된 커다란 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선조들은 노예였었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실 때 그분들이 쓰시던 솥이에요 사진을 혹시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앞에 불어넣고 오세요 저게 이제 제가 말한 솥이에요 제 선조들은 노예였는데 그들이 이제 요리할 때도 저걸 썼고 그들이 빨래할 때도 저걸 썼고 그런데 비밀스럽게 몰래 기도를 위해 저 솥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 솥이 우리 가문에 대대로 이어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게는 저것이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하나의 유업이 된 겁니다 여우수와 4장에서도 기념비를 세우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우수와 4장에서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계를 메고 그 강을 건너가면서 각 지파들이 지파당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돌의 역할이 뭐예요 나중에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이 돌이 뭐예요 엄마 아빠 라고 물었을 때 설명해 주라는 거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물병이 너무 싫어서 계속 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가지고 있어라 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 돌이 어떤 의미입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설명하냐 부모들이 아 너희들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를 가른 동일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고 너희 인생 가운데서도 강물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갈라게 서게 하실 분은 그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한 세대가 40년 동안 신발이 한 번도 닳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고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떡덩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조자연적인 삶이 그들에게는 내추럴 자연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그래서 이전 세대가 경험했었던 그 헌신과 노력과 고난들의 열매를 그 세대가 먹은 거예요 그들이 노예를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자녀 세대는 노예 생활이 뭔지 이해 못했고 이 선조들은 아침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지켜주는 세대였고 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인생이 아주 정상적인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대를 위해서 이 세대의 자유를 위해서 이전 세대가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오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세대, 지금 이 시대에게 이전 세대에게 했던 일을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요단강에 있는 세대는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선조가 홍해 앞에서 겪었던 기적을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홍해를 갈랐던 동일한 모습으로 요단강을 가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이 세대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동일한 모습으로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는 이제 이 세대 이후에 오는 세대는 홍해를 가는 것도 못 본 세대가 올 것이고 요단강 가는 걸 못 본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를 위한 징표로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하나 집어들으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세대가 너희들에게 그 돌멩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숭영 잘해서 갖고 온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래서 그 요단강 마른 땅에서 이 커다란 바위를 우리가 들고 온 거다 그래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세워놨고 요단강 건너편에도 세워놨다 너희들의 세대를 위한 징표다 너희들의 선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너희들을 좋은 의미로 자극하고 흥분케 하기 위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동일한 하나님의 요단강도 가르셨고 너희의 인생의 어떤 상황과 조건도 하나님이 가르실 수 있는 분이다 저의 가정에게는 가문에게는 바로 저 가마솥이 저 소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것이 기념비인 것입니다 우리 미국 땅에서도 남북전쟁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저 소설 볼 때마다 노예제도 그때를 가르실 수 있었다는 하나님이 내 상황에 어떤 것도 가르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름 가녁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름 강력하도다